아니 딱 보자마자 진짜 제 손바닥보다 어쩜 이렇게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예뻐요 커피 캡슐을 넣고 닫은 다음에 커피를 눌러볼게요 끝났어요 커피 한번 보실래요? 그래마 그래마 이게 있어야 약간 커피가 부드러우니 맛있거든요 인리 있는 선택 인리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 잠깐만 한 달에 내가 내는 비용 커피 어느 정도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사실 한 달에 한 거의 10만 원 정도 쓰는 거 같아요 근데 내 집안에 정기 배송을 해드리죠 거기 커피 머신까지 오죠 근데 요금제는 그냥 내가 기존에 내던 그대로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일리 커피 머신 Y3.3 가장 최신형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한 팩에 이제 24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2개월마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6월 13일까지 저희 가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배송비가 1년간 무료예요 이 요금제 들어오시면요 VIP로 됩니다 지금 근데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예요 커피 캡슐은 무료 배송으로 받을 건지 난 모자라야 친구들을 초대해서 난 더 먹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은 커피 캡슐 한 팩에 50% 할인을 받을 건지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그냥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커피 머신 Y3.3을 저희가 할 부분을 100% 지원해 드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실 커피 캡슐 값은 받겠죠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2년간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 프로모션 혜택으로 1년간 또 무료 배송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클라시코, 디카페인, 인텐소, 롱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실 수 있는 맛이에요 지금 나는 LTE 폰을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플러스 슈퍼 시그니처 이렇게 요금제는 5G 전용 요금제라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요 속도 제어가 없는 무제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쉐어링, 테더링 이거를 각 50GB씩 그리고 심지어 패드 같은 거 이용하시는 거 최대 2회성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10만 5천원짜리 요금제 플러스인데 여기서 25% 플러스 프리미엄 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5,250원을 할인을 해 줍니다 한 달 해 주는 거예요? 두 달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2년 동안 해 주는 거예요? 2년 동안 해 드리죠 5G 시그니처 이 요금제를 선택을 하시면 만 18세 이하 자녀에게 매달 매달 모바일 요금을 33,000원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33 요금제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의 요금은 0원 여러분들 친절하게 다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바 안녕 안녕